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4월 16일 오후 3시 45분 호주 해상을 지나고 있던 헬리콥터가 우연히 바다에 덩그러니 떠있는 요탄대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상했죠? 어딘가 배가 고요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는데 선상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헬리콥터가 접근을 하려면 요란한 소리를 냈을 거고 또 일대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트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설마 이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바로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이후 호주 해안경비대가 출동을 해서 표류 중이던 이 요트를 확인합니다. 배의 이름은 카즈 2호 내부를 살펴보는데 우려와 달리 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고장이 난 뱀가 싶었지만 엔진은 문제없이 작동을 했고요. 라디오와 GPS 같은 중요 장치도 모두 정상이었죠. 또 구명조끼나 응급조명 같은 것도 다 제 위치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요. 자세히 보니까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올려져 있는데 전원이 켜져 있고 또 여러 무선 장비들도 전원이 모두 켜져 있었고요. 심지어 테이블 위에는 곧 식사를 할 것처럼 음식과 식기들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요트 한쪽에는 빨랫줄에 옷이 널려 있고요. 또 방금 벗은 듯한 안경과 티셔츠도 보였죠. 이 상황으로만 봤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요트 밑에 쪽에서라도 누군가 오셨어요 하면서 경비대를 반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배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카즈이오는 사흘 전인 4월 15일 오전 9시에 출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10시가 지나고 저녁 7시가 돼서 첫 통신이 도착했죠. 조지포인트 인근을 지나고 있다 라는 짤막한 상황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출발한 항구 지점에서 조지포인트라는 곳까지 3시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통신 이후에 카즈이오에서는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통신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3명의 중요한 남성 69세의 피터 턴스테드 63세의 제임스 턴스테드 이 두 사람은 형제였고요. 또 이들과 가깝게 지내던 이웃 56세의 테렉 베툰도 함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평소에도 트리오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이들이 오랫동안 꿈꿔온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은퇴를 한 후에 배를 타고 낚시를 하면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면 턴스테드 형제는 어릴 때부터 항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젊은 시절에는 해상구조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적이 있을 만큼 바다가 친숙한 사람들이죠. 데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년 전에 큰 맘을 먹고 1억짜리 새 요트를 구매했는데 이게 길이 9.8m의 쌍동선 요트였습니다. 참고로 쌍동선이란 건 이 사진에서처럼 같은 두 개의 선체를 간격을 두고 가판 위에 결합한 걸 말합니다. 데렉은 이 배에 카즈이호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요트를 구매한 이래 세 사람은 본격적인 요트여행 계획을 세웠죠. 이 요트여행엔 많은 게 필요한데 기본적인 항해방법 그리고 통신방법 내비게이션 사용법까지 기술적인 건 당연했고요. 혹시나 싶어서 응급처치법까지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특히나 데릭은 아내와 함께 이미 이 요트를 몰고 2주, 6주, 장기 항해를 두 번이나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항해에는 숙련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드디어 2007년 4월 14일 토요일 이 세 사람이 카즈이호에 승선하게 되죠. 이들은 에어리 해변에 있는 한 항구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설레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 요트의 GPS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GPS는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너무 중요한 장치죠. 반드시 수리가 필요했기에 결국 다시 에어리 해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었고요. 바로 다음 날인 4월 15일 아침 9시 이제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됩니다. 약간의 파도와 기상 악화가 우려됐지만 생각보다 날씨는 쾌청했어요. 카즈이호의 목적지는 타운스빌 항구입니다. 여기가 출발지로부터 약 2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출항을 하고 나서 9시 반쯤 피터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 여보 모든 게 지금 순조로워 라면서 지금 커피를 만들고 있다는 아주 평범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정말 모든 게 순조로운 줄 알았습니다. 출발한 지 10시간 정도가 지난 저녁 7시 하루 종일 감감무손시키던 이 카즈이호에서 조지포인트 인근을 지나고 있다 라는 첫 통신이 도착했어요. 음... 이곳은 출발지로부터 3시간 거리인 가까운 곳이죠. 근데 왜 저녁 7시에 통신이 온 걸까? 음... 물론 이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가던 길에 요트를 세워놓고 한참 낚시를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그게 아니라면 GPS가 또 한 번의 문제를 일으켜서 위치를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카즈이호는 그 이후에도 아무런 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항한 지 3일 만인 4월 18일 해안경비대가 텅 비어있는 이 유력 요트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발견 지점도 좀 이상했습니다. 출발지는 에어리 해변이었죠. 그리고 목적지는 타운스빌입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던 길에 이게 있어야 하는데 배가 놓인 건 전혀 동떨어진 곳이었어요. 혹시 이들이 중간에 갑자기 항로를 바꾼 걸까요? 음... 가능하긴 한데요. 사실 이 배에 타고 있던 3사람 모두 지긋한 중년 남성들입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철저히 계획을 한 거인데 항로를 이렇게 중간에 충동적으로 바꿨다는 건 결코 이들의 성향과 맞지 않았죠. 혹시나 응급상황이 있던 건 아닌가 싶었는데 후명조끼도 다 그대로고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긴 한데 요트의 돛 한쪽이 좀 심하게 찢겨져 있었어요. 그럼 혹시 풍랑을 만났다? 라고 여기기에는 또 이 찢겨진 돛 하나 외에는 그 어떤 데미지도 배에 보이지 않았고요. 그럼 혹시 해적의 공격?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해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들의 돈을 노리고 납치? 해안경비대가 아예 본격적으로 배를 항구로 가져와서 좀 더 조사했습니다. 일단 이 선내에 위급상황 때 무기로 쓰일만한 것들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침대 아래에서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던 탄약 총기 또한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서랍 안에서 같은 구경의 총알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얌전히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에서 어떤 범죄나 신입의 징후는 쉽게 찾을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 다행히 요트에는 항해 루트가 기록되는 GPS 추적당치가 달려있습니다. 이게 비행기로 치면 약간 블랙박스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트가 어떻게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분석해보면 사라진 이들의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참 기이하게도 이 GPS에 충분한 저장공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최근 이틀치만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이틀은 뭐예요? 이미 배가 해상을 떠돌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추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아 너무 답답하죠. 그나마 확실한 건 이 세 사람이 보낸 무전 정보 우리가 조지포인트 인근을 지났다 요것만 확실할 뿐입니다. 어라? 그러고 보니까요 조지포인트 이 주변은 모래톱 지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추정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요트가 여기에 좌초되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배를 밀어내기 위해서 세 사람이 일단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돌풍이 닥치면서 요트가 멀어져 버렸고 그렇게 바다에 남겨진 이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시나리오. 조금 끼어맞추기식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외에도 혹시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아예 다른 배로 옮겨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있던 선박들을 조회한 결과 유사한 일이 전혀 없어요. 결국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카드 2호가 도대체 왜 그렇게 늦은 시각에 조지포인트를 지나갔는가 여기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 혹시 셋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몸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파도에 휩쓸렸는데 뒤늦게 구해야겠다 하고 두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가 다같이 빠지게 됐다는 사실 이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배를 남겨두고 세 사람이 다 사라지냐는 거예요. 물론 이 스토리가 좀 클리셰 같긴 하지만 그나마 이게 그럴듯한 가설로 들리는데요. 여전히 의문이 가시기엔 충분치 않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답답해하던 중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배 안에서 촬영된 비디오였어요. 해당 영상은 출항일인 4월 15일 오전 10시 형제 중에 동생 제임스가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형 피터는 섬미 계단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고요. 또 요트의 주인 데렉이 배에 키를 잡고 있었죠. 그 누구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진 않았습니다. 또 마침 카메라가 360도 회전을 하면서 그 섬과 주변을 보여주는데요. 바다 상태를 보니까 좀 눈에 띄게 출렁이죠. 영상은 무디어 끝이 나는데 이 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다들 아 이 배가 풍랑을 만났구나 그래서 도시 찢어져 있었구나 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을 배에서 떨어뜨릴만한 강한 풍랑을 만났다? 근데 어떻게 요트 안에 이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저렇게 가지런히 놓여있을 수 있을까요? 위급 상황이 가장 먼저 찾아야 했을 구명조끼도 그대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스테리 잠시 접어두고 일단 실종자들을 찾는게 급소무겠죠? 해안경비대는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구조대는 물론이고 헬리콥터 경비행기 또 상업선박까지 모두 동원했어요. 야간에는요 적외선 탐지기능을 갖춘 항공기를 띄워서 바다를 뒤졌지만 실종자들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6일 만에 수색작업은 중단됩니다. 찢어져있는 돛 하나를 제외하고 너무나 멀쩡한 상태로 텅 비어있는 유령요트로 발견된 카드 2호 망망대에서 증발해버린 세 사람 이 사건은요 어떤 단서도 훈적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실종 16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 사건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수사보고서 가 공개되죠. 여기에서는 그동안 말씀드린 많은 가설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한 시나리오 가 채택됩니다. 이제부터 말할 내용은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성된 거죠. 사건은 마지막 통신이 이루어진 조지 포인트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이 형 피터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끼가 방향키에 걸렸고 이걸 푸는 과정에서 사고로 배 밖으로 떨어집니다. 즉각 비디오를 찍고 있던 동생 제입스가 형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같은 시각 데릭이 배의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배의 엔진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돛을 내리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돛이 반대쪽으로 급격히 돌아갔고 이게 데릭의 몸을 쳐서 그 또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결국 묘트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점점 멀어져 갔고 조난자들은 체력이 다해서 바다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가설입니다. 카즈 이후의 일부 흔적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가능성 높은 가설 중에 하나일 뿐이죠.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과 또 일부 현지 항해사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결론이에요. 뭔가 결론이 나야 하니까 결론을 꾸겨 맞춘 듯한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만든 검시관 미스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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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유령배 관련 미스터리 사건에는 종종 음모론 등장합니다. 미확인 수중 물체에 의해서 납치된 거다. 전설 속의 바다 괴물의 공격을 받았다.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결국 찾지 못했죠. 그때 이후 카즈 이후 미스테리는 현대판 메리 셀레스토호라고 불리면서 세계의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습니다. 메리 셀레스토호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한 유령배라고 할 수 있겠죠. 토미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배가 동그러니 혼자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유령요트라는 씁쓸한 별칭이 붙게 되죠. 세 남성의 소중한 꿈을 실었던 요트가 한순간에 유령선으로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의 진실은 도대체 뭔지 이 수수께끼의 답은 앞으로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6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한창 크리스마스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 긴장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죠. 그는 바로 프랑스에서 온 대사관 격리 베르나르 브루시코입니다. 갓 스무 살이 된 이 프랑스 청년 눈에는 정말 모든 풍경이 이국적이고 새롭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이때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중국인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는 26살의 스페이프였죠.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면서 자신을 경극 배우라고 소개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남자치고 아담한 키에 꽤 가녀린 체형이었고 얼굴에 수염 하나 없는 다소 중성적인 이미지였죠. 이 스페이프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부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연으로 파티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프랑스 청년 브루시코와 굉장히 대화가 잘 통했던 스페이프는 그에게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간절히 아들을 원했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렇게 남자로 길러지고 있지만 사실은 여자라는 고백이었죠. 당시 중국은 남아 선호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이 아닌 아들로 기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라는 얘기인데 이 비밀을 공유하게 된 스페이프와 브루시코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스페이프는 남자로 분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목구비가 꽤 섬세하고 매혹적이었죠. 근데 또 그녀가 굉장히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한때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반하게 한 적이 있었다면서 자신만의 중성적인 매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시코는 점점 그녀의 이 독특한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돼요. 둘은 파티 이후에도 자주 만남을 가졌고 더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에 빠진 브루시코는 그녀에게 청혼하게 되고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스페이프가 웬일인지 결혼을 한 후에는 좀 브루시코와 거리를 두는 듯 하는 겁니다. 노출 있는 옷을 좀 피했고요. 부부관계 역시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고요. 이유는 좀 너무 부끄럽다는 이유입니다. 부부관계를 꼭 해야 할 때는 침실의 불을 어둡게 꺼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게다가 브루시코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 만취하게 만든 다음에야 관계를 허락합니다. 이때 스페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국의 전통 예절이라고 설명을 해요. 브루시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 이 역시 동양의 신비로움이 아니겠느냐라고 여겼고 그녀를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1965년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아네스페이프가 임신을 한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시 중국의 대대적인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화대혁명이란 중국 마우쩌둥의 주도하에 강력한 사회주의가 시작된 때를 의미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외국인들이 심하게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대사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중국 정부의 강한 압박 끝에 브루시코는 중국을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중국을 떠났고 이후에 동남아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면서 생활하게 됐죠. 그야말로 생리별을 한 건데요. 그 사이에 아내의 출산 때도 옆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스페이프는 혼자서 남자아이를 낳았고 아이 이름을 스두두라고 짓게 되죠. 결국 이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무렵에야 브루시코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웠던 아들을 품에 안았고 사랑하는 아내와도 제외했죠. 하지만 시련은 계속됩니다. 얼마 후에 이 스페이프가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는 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반역죄로 몰렸고 그 길로 바로 공안에 붙잡혀간 겁니다.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남편 브루시코에게 한 중국인 남성이 접근해요. 그러면서 내가 잡혀간 아내의 신변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다만 위험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내걸게 되죠. 브루시코가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기밀 서류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이때 브루시코는 오직 아내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기밀 서류를 빼돌려서 이들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1969년부터 79년까지 총 500건 이상의 기밀문서가 낯선 남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스페이프는 무사히 풀려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요. 1979년 브루시코는 대사관에서 은퇴를 했고 이젠 자신이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안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년 후인 1982년 아내 스페이프와 또 어느덧 16살이 된 아들 수두두 또한 그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합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이제 한지에 모여서 좀 편안하게 살게 된 건데요. 파리에 사는 동안 스페이프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경극 무대에 연기자로 서기도 했죠.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성취한 순간 더 큰 충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83년 6월 프랑스 경찰이 브루시코와 스페이프 집에 들이닥쳤고 부부를 체포합니다. 이들의 제목은 다름 아닌 스파이 혐의였어요. 브루시코가 중국에서 기밀문서 빼돌렸잖아요. 이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근데 브루시코는 난 억울하다. 중국에서 내 아내와 아들을 담보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선처를 구했는데요. 뭐 어쨌든 정보를 빼돌린 건 자신이죠. 그러니 아내와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을 막아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프랑스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데 스페이프가 처음부터 프랑스 정보를 캐낼 목적으로 브루시코에게 접근한 중국 간첩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브루시코가 이걸 듣고 무슨 소리하냐 하면서 쉽게 믿지 않았어요. 아니 내 아내도 그동안 공안한테 끌려가고 온갖 풍파 다 겪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지킨 사람인데 말도 안 된다. 라고 끝까지 두둔을 하게 되죠. 그러자 프랑스 정부가 브루시코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떨어뜨립니다. 스페이프가 남자라는 거였어요. 네? 지금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내 아들까지 낳은 아내가 남자라고요? 브루시코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죠. 남자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난 그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브루시코는 어쩌면 결코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미 스페이프를 검거해서 신체검사를 끝낸 후에 그녀를 아니 그를 남자 교도소로 보낸 후였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진짜 남자였던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하는 일일까요? 스페이프. 그는 1938년 중국 산동성에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성장을 했고 경극 배우로 활동했어요. 참고로 과거의 중국은 경극에선 오직 남자 배우만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데요. 남자가 여장을 한 채 여성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스페이프가 바로 여장 배우로 활약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중국 정부한테 포섭이 돼요. 스파이로요. 그래서 프랑스인 브루시코에게 접근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것도 여자인 척 미인계를 사용해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스페이프는 혹여 내가 남자라는 걸 알게 되면 브루시코가 떠나게 될까봐 더욱 그의 앞에서 예쁘게 치장했고 여성스럽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 그러면 그 성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스페이프는요. 자신의 성기가 선천적으로 묻혀 있었기 때문에 생식기를 숨길 수 있었다고 나중에 밝히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 뭐 성적 애무 같은 건 일절 아예 허용조차 하지 않았죠. 브루시코가 스페이프를 만나기 전까지 여성과의 성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매번 술을 잔뜩 먹고 취하게 만드니까 발각을 피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아 진짜 이거 말도 대사기극이죠. 추후에 모든 게 밝혀지니까 스페이프가 이렇게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는 브루시코에게 내가 여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저 내가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게 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좀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잠깐만요. 근데 그럼 아이는요? 당연히 임신, 출산 다 거짓이었습니다. 브루시코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떨어져 있는 동안 스페이프가 위구르족 출신의 남자아이를 입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낳았다고 속인 거고요. 중국 위구르족의 외모는 굉장히 서구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혈아이다 라고 둘러대기에 적절했던 모양인데요. 실제로도 또 기가 막힌 운명처럼 브루시코와 이 아이스두두의 외모는 꽤나 흡사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약 18년 넘게 사랑을 했고 줄곧 여자라고 믿어왔던 아내가 사실 남성이고 게다 중국 스파이다? 뿐만 아니라 친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나를 속이기 위해 입양해온 아이였다? 그걸 내가 여태 먹이고 키웠다? 아... 사실 여기에 브루시코는 완전 이 계획에 휘말려서 스파이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브루시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배신감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휩싸인 브루시코는 결국 감옥에서 면도날을 그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천만다행으로 빨리 발견이 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1986년 브루시코와 스페이프는 간첩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는 중국과 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해에 바로 사면으로 석방이 되었다고 해요. 이후에 스페이프는 파리에 남아서 아들 수두두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이 진짜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브루시코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면서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브루시코 입장은 달랐습니다. 20년 가까이 자기를 속여온 스페이프를 쉽게 용서할 수 없죠. 단 한 번도 이 부자, 모자 이들을 되돌아보지조차 않았어요. 게다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와, 어떻게 자기 아내가 남자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이런 게 알려지면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에 고통을 당했고요. 여러분, 감히 그가 느꼈을 어떤 배신감은 우리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일 텐데요. 여장 중국 스파이라는 이 기상천외한 스토리는 1993년 엠버터플라이라는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이젠 아주 유명한 실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중간중간 보여드린 사진도 그 영화에서 참고를 한 거고요. 정말? 근데 저는 아직도 믿기가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 오랜 시간 아내와 살아오면서 그녀의 진짜 성, 그의 진짜 성을 몰랐던 걸까요? 그게 말이 될까요? 시간이 지나 2009년 6월, 스페이프는 향년 70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숨지기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여전히 브루시코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을 고백했다고 해요. 하지만 브루시코는 스페이프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죠. 죽음에 대한 어떠한 동정도 슬픔도 없고 나는 드디어 해방된 기분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 관계는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관계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중국 정부의 스파이라는 욕심 때문에 두 사람에게 모두 비극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에는 왜 이날 성대한 축제를 하지? 하고 우아해할 만한 명절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월 7일인데요. 7월 7석이라고도 부르는 이날엔 신화에나 나올 법한 특별한 유래가 있죠. 견우와 징녀가 1년에 딱 한 번 오작교를 타고 만난다는 스토리 익숙하시죠? 사실 한국에선 이날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듯 하지만 일본에서는 다릅니다. 타나바타라고 부르는 이날은 일본의 5대 명절 중에 하나로 꼭 필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고요. 일본인들은 이날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는 풍습이 있습니다. 시간은 1996년 7월 7일. 일본 군마연 오타시에 살던 요코하마 가족은 7월 7석 명절을 맞아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시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분위기를 돋구는 각종 장식과 화려한 이벤트가 풍부했죠. 그러던 오전 10시, 부부가 4살 된 딸 유카리 그리고 7살 된 갓난쟁이 막내딸과 함께 시내에 있는 한 게임장에 들어섭니다. 게임장 입구에 칠석 감사의 날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는데 게임을 하면 푸짐한 경품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게임은 바로 빠친코였습니다. 일본에선 대중적인 슬럼 머신 게임이죠. 도박과 매우 유사한데 일본 법률상으로는 도박이 아닌 놀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가면 도시 곳곳에 빠친코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겐 이곳이 아주 손쉽게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놀이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별 기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구슬을 많이 획득하면 돼요. 그 구슬로 경품을 받거나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날 요코하마 가족의 아버지 야스오시는 게임장을 둘러보다가 문득 한 기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품으로 불꽃놀이 세트가 걸려있던 겁니다. 이게 또 첫째 딸 유카리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는 욕심이 났고 이내 기계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엄마 미츠코 씨 역시 7개월 된 둘째 딸을 등에 업고 다른 기계를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카리한테는 너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하고 신신당부를 했죠. 유카리는 엄마 말대로 얌전히 아빠 옆에서 앉아서 게임을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슬럼 머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그만큼 게임에 푹 빠져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옆에 있던 4살 유카리는 지루해지기 시작했고요. 아이는 이내 게임장 이곳저곳을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시대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90년대 후반이기에 이게 그저 대형 오락실에서 아이 혼자 돌아다니는 정도라고 여겼던 걸까요? 어쨌든 CCTV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유카리는 경품 코너의 눈길을 빼앗겨서 불꽃놀이 세트를 구경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인들이 빠친코 게임에 집중하는 걸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새 2시간이 흘렀고 낮 12시가 되었죠. 점심때입니다. 엄마 미츠코씨가 게임을 잠시 멈추고 가게에서 도시락을 구매해와요. 하지만 유카리는 배가 고프지 않다면서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뭐 가족이식 점심을 대충 때우고서 부부는 다시 빠친코 기계로 돌아가서 게임에 열중하게 되죠. 그 사이 유카리는 계속 그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1시 40분 유카리가 엄마를 찾아와서 칭울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그제서야 배가 고파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게임장 입구에 놓여있는 기다란 의자로 데려갔고요. 거기에 앉혀놓고 아까 먹다 남긴 도시락을 꺼내줬습니다. 유카리가 얌전히 밥을 먹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걸 확인하고는 또다시 게임기로 돌아갔죠. 10분 뒤 유카리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데 워낙 게임장 안이 기계 때문에 소리가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다만 엄마의 기억에 이때 아이가 했던 말은 아저씨가 있어 두려워하며 갔어 라는 말이 띄엄띄엄 생각납니다. 엄마는 유카리한테 어 똑바로 앉아있어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당부했지만 여전히 빠친구 기계에서 시선을 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엄마 미츠코씨는 문득 딸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까 딸이 도시락을 먹으러 앉아있던 의자로 다가가게 되죠. 가보니까 먹다만 주먹밥과 주스가 놓여 있었지만 유카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당황한 엄마는 빠친구 내부를 뒤지면서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서둘러 남편에게 알렸고 부부가 함께 가게 안과 밖 그리고 주차장까지 유카리 이름을 부르면서 샅샅이 뒤지게 되는데 도저히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순간 불길함이 엄습했고 부부는 이게 위급 상황임을 파악한 후 오후 2시 10분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이 투입돼서 내 외부 본격적인 수색을 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아예 흔적은 없었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날 게임장 안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살짜리 유카리를 눈여겨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른들 모두 게임에 열중한 나머지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 이 아이한테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타깝죠. 그로부터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난 1996년 7월 9일 경찰은 기동대 70명을 동원해서 게임장 넘어 주택가, 상점,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하천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극적으로 제보 하나가 등장해요. 이 근처에서 4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흰 자동차에 타는 걸 본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 소녀가 차림새로 봤을 때 유카리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 누가 데려갔는지 용의자를 추리는 데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작은 단서라도 절실했던 경찰, 그래서 빠칭콩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수십 번 돌려보게 됩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날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까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특징이 될 만한 장면 하나를 찾아내게 되죠. 이 남자입니다. 키는 158 전후 작은 키예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이 수상한 남성. 또 특이하게 7월 한여름이었는데 잠바를 입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27분경에 빠칭콩 게임장으로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게임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환전을 하거나 또 이용권을 구매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고 3분 후에 다시 모습을 보인 이래 그냥 게임장 안을 배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경품 코너 앞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던 유카리와 딱 마주치는 장면이 CCTV에 남아있어요. 잠시 후 1시 33분입니다. 남자가 유카리가 앉아있던 그 출입문 옆에 긴 의자에 앉더니만 아이 옆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CCTV를 잠깐 확인하고 가실까요? 한쪽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손을 붙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남자인데요. 내부에서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걸어다니는 뒷모습도 포착이 되는데 게임을 하려는 건지 어쩐 건지 둘이 번 거리다가 결정적으로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유카리와 함께 있어요. 둘은 어떤 대화를 나눴던 걸까요? 이 영상 속에서 남자가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였냐면 제털이가 유카리 맞은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털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손을 뻗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말을 건네는 듯한데 또 이후에 손으로 이렇게 가게 밖을 가르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유카리의 반응. 아이는 입고 있던 원피스의 옷자락을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좀 팔랑팔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아이들이 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행동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를 때 말이죠. 잠시 후 오후 1시 42분 남자가 유카리를 남겨두고 자리를 뒀습니다. 그가 게임장에 들어온 지 단 15분 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와서 15분 동안 둘러보다 나간 겁니다. 그리고 3분 후인 1시 45분에 앉아있던 유카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출구 방면으로 향했죠. 아쉽게도 그 출입구는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이후의 모습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입구에 서서 남자가 오라고 했던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수사는 유카리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한 이 남자에게 집중됩니다. 우선 경찰은 게임장 직원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남자가 익숙한지 물어보게 됐는데 직원들은 다 남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왔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능숙하게 들어와서 화장실 위치를 알았고요. 또 출입구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기를 처음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에서 분명 남자가 유카리보다 먼저 자리를 떴어요.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이를 납치했다라는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용의자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유카리가 실종 직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죠? 엄마한테 아저씨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도 하고요. 이 남자가 유카리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걸까? 어쨌든 이 남자는 이 사건의 유일한 실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영상 속 남자가 인근에서 벌어졌던 아동 연쇄 실종 사건에 범인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유카리가 실종된 지역이 군마현 오타시예요. 여기서 가까운 도치기현 아시카사시에서 지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1년간 무려 4명의 소녀가 납치되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쇄 아동 사건이죠. 게다가 이 사건들은 지금껏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장기미지로 남아있어요. 이 사건들의 연관성을 찾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실종 사건의 장소가 모두 유카리 때처럼 파친코 가게 혹은 파친코 가게의 인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모든 사건들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 납치 사건이라면 범인은 1979년부터 유카리가 사라진 1996년 17년간 같은 수법으로 여자아이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정황상 추정일 뿐인데 유카리의 아버지 역시 동일범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알려졌고 이 CCTV 또한 일본 내에서 퍼져나가게 됐는데 이 남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생각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남자의 CCTV를 통한 신장, 체격,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그가 오히려 여성과 가깝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네? 여성이요? 사실 그전까지 어느 누구도 성별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남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CCTV를 보니까 유카리와 대화를 하다가 바깥 어딘가로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근데 이때 팔을 이렇게 반쯤 접고 지목을 한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일본 남자들은 방향을 가르칠 때 이렇게 팔을 쭉 뻗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성들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반쯤 접은 채 방향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별이 여성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저는 이것만으로 성별을 판가름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이라는 주장은 다소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영상 속 인물이 한여름에 굳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것조차 성별을 감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죠. 사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여러가지 지금 추정과 가설이 나올 정도로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실종된 유카리의 행방 물론 영상 속에 있는 인물의 정체까지도 전혀 밝혀지지 못했죠. 왜 이리 수사에 진전이 없는 거냐라고 다들 답답해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아이의 부모가 문제가 있다 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두고 몇 시간이나 게임에만 열중할 수 있냐 부모 자격이 없다 라는 지적이었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유카리의 부모님은 단 한 번도 파친코 게임장을 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갈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와 그런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무사히 살아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고요. 사실 이 파친코라는 게 일본에서는 꽤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일본 시골에 가면 편의점은 없어도 파친코 기계는 있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지만 그 폐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 한 예로 2005년에 젊은 부부가 젖먹이 아기를 차 안에 두고 파친코 게임에 너무도 열중한 나머지 아이가 사망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파친코에 너 너무 중독된 게 아니냐 라고 꾸중을 하는 어머니를 아들이 살해하게 되는 끔찍한 폐륜 사건도 있었고요. 물론 앞서서 일본에선 파친코가 놀이로 분류된다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파친코는 도박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인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정부가 이 파친코 기계의 당첨 확률을 확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포수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파친코 도박 열기도 저물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참고로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분석해보면 절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카리의 부모 역시 어린아이를 두고 그렇게나 게임에 열중했던 건 아닐까요? 현재 2022년입니다. 어느덧 유카리가 실종된 지 26년이 지나버렸는데요. 부모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서른에 가까워졌을 유카리 그녀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26년 전 그날의 어리석은 행동을 사무치게 포회하고 있을 부모에게 최소한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 알고 계시죠? 그 소설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섬은 마치 동화 속 거인국 같다. 2미터가 넘는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더니 마치 땅에 떨어진 장난감을 보듯 나를 내려다봤다. 이건 평균 이상의 거대한 몸집을 가진 미지의 거인국에 도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제 기록에도 남아있다라는 사실. 카리브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 마르티니크 섬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곳인데 이 작은 섬은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또 프랑스 화가 고갱이 작품에 자주 등장시키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한국인에게는요. 2013년에 개봉한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전도연 씨가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죠. 엄청난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1952년 생태환경 전문 기자였던 로베르 마지리트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자연환경과 동식물을 관찰하고 연구를 하던 목적이었겠죠. 그러다 이 섬에 종착하게 됩니다. 처음 섬에 도착해서 뭔가 느껴지는 이 묘한 낯선 느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저 뭐 처음은 곳이니까 낯설어서 느끼는 것이겠거니 하면서 자료 조사를 위해 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앞에 나타난 이 원주민들을 보자 이 섬이 왜 그렇게 낯선 느낌이었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렸는데요. 로베르가 원주민 바로 앞에 서서 제대로 쳐다보기 위해서는 일단 고개를 이렇게 젖혀서 들어올려야 했다고 해요. 원주민들은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거인이었던 겁니다. 이때 로베르는 아 유독 이 마을에서 덩치가 큰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곧이어 마을 주민들을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키와 덩치가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남자의 평균 키가 175cm 여자는 162cm였다고 해요. 그런데 원주민들의 키를 조사해보니까 남자가 190cm, 여자가 174cm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평균 키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의 경우 남자가 평균 키 183cm, 여자는 171cm 정도인데요. 이걸 고려해도 1950년대 마르트니크 섬의 원주민들의 키는 여전히 상당히 놀랄만 하죠. 그런데 이 로베르가 진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섬에 온 이래로 계속 낙선 느낌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 바로 섬의 모든 것이 다 컸기 때문이에요. 그가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에 한 포도농장에서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대형 포도를 발견합니다. 포도의 품종 자체가 컸나 싶었지만 조사를 해보니 원래 이 포도의 크기는 약 3분의 1 정도가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도의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정상인데 이 섬에서는 유독 4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것도 확인하죠. 같은 품종이요. 조금 더 섬을 둘러보니 평범한 나무 또한 평균 사이즈보다 2배 이상 크게 자랐고요. 아니 일반 개미도 8배나 큰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고양이만한 쥐를 발견했다고도 전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원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마르트니크 섬의 거대화는 고작 4년 전이었던 1948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거인 섬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으게 돼요. 로베르는 사실 이 섬이 너무도 상식에서 벗어난 환경이었기 때문에 충격과 함께 흥미를 느꼈고 섬에 머물면서 여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 섬이 프랑스 과학 잡지를 통해 세상에 공개됩니다. 당시 마르트니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섬에 존재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거대해진다라는 소문이 들게 되자 여러분이라면 바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관심을 보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냐? 말도 안 된다면서 착각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직접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르트니크 섬에 머물던 외부인 역시 키가 커졌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관심은 극대화되죠. 사람들은 이곳을 난쟁이를 위한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정부에까지 전해지고 정부는 과학 조사단을 정식으로 파견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사단의 주임 연구원으로 글라베그라는 50대 남성이 지명됩니다. 그는 몇 명의 연구원을 데리고 섬에 도착을 해서 조사를 위해 머물기 시작했죠. 이렇게 정부까지 개입해서 금방 원인을 조사할 것 같았던 미스테리가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왜 이 섬의 존재들이 커지는지 거대화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글라베그가 처음 이 섬에 왔을 때와는 다른 낯선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였죠. 아니 전체적으로 이 섬의 물건들이 이렇게 작았나? 그런데 이 느낌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본인을 포함한 연구원들의 키를 재받고 모두 키가 상승했다는 걸 발견합니다. 50대였던 글라베그는 섬에 온 2년 사이에 키가 무려 10cm나 자랐고요. 함께 파견됐던 또 다른 40대 박사는 7cm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성은 만 16세 여성은 만 15세쯤이면 성장판이 다치고 키가 크는 게 멈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유전자나 식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40, 50대가 된 성인이 갑자기 키가 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아니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의 키는 커져가고 또 이 섬의 생명체, 다른 생명체 또한 거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러던 중 에반도르라는 이탈리아 과학자가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바로 방사능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그러니까 1902년 5월에 마르티니크 섬 몽펠라산에서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몽펠레 화산 폭발은 1년 전 토요미스테리에서도 다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화산 분춘물의 온도가 무려 800도를 올더라고요. 이 거대한 폭발력이 도시를 뒤덮여 버렸죠. 역사에 오랫동안 남을 만큼 아주 강력한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4일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봤더니 눈앞에 도시가 정말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 마르티니크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였는데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서 흔적만 겨우 남아있었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곳에 살고 있던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두꺼운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수감자 두세 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 몸에 화상을 입어서 무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몽펠레 화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디바제시카 몽펠레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섬은 2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이루고 살기까지 그 전에는 죽음의 섬이라고 불렸을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탈리아 과학자 에반도르 주장에 따르면 화산 폭발이 이 정도로 강했던 만큼 당시에 방출됐던 방사능 물질도 엄청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 물질들이 생명체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성장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죠. 이와 비슷한 예시로는 일본 히로시마를 언급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대가 방사능으로 뒤덮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배 이상 커진 나무 그리고 물고기들이 발견되었는데 추후 조사를 해보니 마르티니크 섬에 있던 광물에서 상당한 양의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이 모든 것은 방사능이 원인이다 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확실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에 피폭된 동식물은 과잉 성장을 한다? 라기보다는 이 사진처럼 좀 더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섬에 방사능이 가득 찼다면 원주민들, 사람들조차 단순히 키가 자라는 것 외에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죠. 무엇보다도 이 섬의 방사능이 어떻게 해서 사람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냐라는 데에 대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게다가요 화산폭발은 분명 그때로부터 50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 섬의 거대화는 고작 4년 전부터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결국 이런 저런 주장들이 나왔지만 어디에나 음모론이 있듯 여기에는 외계의 영향을 받았다 또는 정부의 비밀 실험의 일환이다라는 주장까지 더해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어떤 학자도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내지는 못하죠. 이럴수록 우리의 궁금함은 더해가죠. 사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딱 이 섬에 들어가서 3cm만 자라고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섬의 거대화 현상은 처음 발생한 지 10년 만인 1958년 갑자기 중단됩니다. 사람들의 성장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았고요. 동식물들 또한 원래 크기로 자라나면서 기현상은 사라져버렸죠. 이후 마르티니크 섬은 카리브의 최고의 관광면소로 자리잡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마르티니크 섬에서 딱 10년 동안 발생했던 거대화 현상은 정말 방사능 때문이었을까요? 여전히 미스테리는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인 2008년 1월 21일 대만 경찰에 한 남자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전날 오후 2시쯤에 아내가 4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당시 나이 37살의 아내 리우 후이진 그녀는 남편 장씨와 결혼한 뒤에 대만 중서부에 있는 짱화현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꽤 부유했던 그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 3층짜리 집을 구한 후에 3명의 자녀를 낳고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가정을 꼬리고 있었죠. 하지만 머지않아 아내의 환상이 깨지면서 남편 장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 욱하는 성격을 가졌던 그가 급기야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참다못한 리우는 결국 이혼 절차를 신청했고 이후 세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남편 장씨가 자기가 100번 잘못한다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또 사실상 대만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혼료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줬기 때문에 아내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돌아갔고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이들 사이에서는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남편 장씨의 폭력이 또다시 시작되었고 아내가 실종된 바로 그날 역시 부부싸움 끝에 리우가 집을 나간 사실이 확인됩니다. 남편에 따르면 아내는 지갑과 휴대전화는 집에 뒀고 스쿠터 키만 챙겨서 4살 된 딸과 함께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돈이 없는 리우씨가 그닥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친정이나 가까운 친구 집에 갔을 확률이 높았죠. 실제로 친정은 부부의 집에서 차로 고작 2, 3분 거리였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지금은 화가 났지만 친정에 갔다가 화가 누그러지면 오겠지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소식이 없자 직접 처가로 향했는데요. 문제는 예상과 달리 아내는 그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장모님이 얘기하시길 이달이 전날 오후 2시경에 잠시 들르긴 했지만 이내 떠났다고 말했죠. 평소와 다르거나 특이한 점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가족들은 그제서야 실종사실을 알아차리고 수소문했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이에요. 그렇다면 그녀와 4살 된 딸은 도대체 어디로 갔던 걸까요? 혹시 남편의 가정폭력을 염려한 지인들이 그녀를 어딘가에 숨겨준 건 아닐까요? 또는 평소에 폭력적이던 남편의 범죄는 아닐까요? 경찰 역시 이걸 염두에 두고 남편을 포함한 주변 인물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을 때쯤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바로 그녀의 집에서 8km 정도 떨어진 위안린에 위치한 한 빌딩의 경비원이었습니다. 4일 전부터 건물 밖에 스쿠터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빌딩은 당시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형태로 그러니까 고급 빌딩입니다. 그렇다보니 24시간 경비원이 상주에서 철저히 관리 중일텐데요. 입주자 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들은 아예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게 불가능했고요. 자전거나 스쿠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무려 4일 동안 낯선 스쿠터 한 대가 덩그러니 있으니 신고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확인 결과 스쿠터의 주인은 예상대로 리우 후이진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건물 내외에 설치된 총 13대의 CCTV를 확보했고 확인한 결과 리우가 집을 나섰던 1월 20일 그녀가 오후 2시에 친정을 나선 이래 6시간 만인 저녁 8시에 이 건물의 입구 카메라에 모습이 포착됩니다. 4살 딸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빠른 걸음으로 내부로 들어왔고요.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CCTV에 찍힌 그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의 맨 꼭대기층인 1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리우 씨의 알 수 없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옷을 다 벗기는 것 같죠. 아이를 들었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녀는 바뀌는 층수를 확인하면서 빨간색 겉옷을 벗어던졌고 이내 딸아이의 핑크색 옷도 벗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다급한 모습인데요. 땡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하자 층수 표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아이를 안고 신발은 엘리베이터에 벗어둔 채 맨발로 황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가 내린 이 11층 여기는 작은 불당과 함께 공인중개업소가 입점한 상태입니다. 그마저 그 당시에는 모두 퇴근하고 문이 굳게 닫혀있던 상황이죠. 11층 복도 CCTV에 그녀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비상구 계단을 향하는 모습이 찍혀있습니다.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모녀는 건물에서 호련히 사라져버렸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옷과 신발까지 벗어둔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맨 꼭대기, 신발을 벗고 비상계단, 혹시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투신자살을 한 건 아닐까요? 실제로 그 투신자살을 하신 분들이 죽음을 알리려고 신발을 벗어놓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건물 주변 어디에서도 추락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물의 옥상, 이 담장은 보통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아서 일반 여성이 아이를 안고 올라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옥상 물탱크를 비롯해서 내부 곳곳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모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 혹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려... 여긴 결코 아이를 데리고 건너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빌딩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주변 건물은 기껏해야 3, 4층 정도의 낮은 건물이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그녀가 향했던 비상계단 쪽에는 CCTV가 없어서 그녀가 옥상으로 갔는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갔는지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투신자살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그녀가 계단을 통해서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혹시 그녀가 이 건물에 알고 있는 입주민이 있어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리우 씨 남편과 그녀의 지인들에 따르면 이 빌딩에 방문한 적도 없고 그곳에 지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는 사람이 당시 CCTV에 찍힌 동선을 살펴보면 처음 온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가 바로 보이는 구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저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해서 마치 이 구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일각에서는 혹시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내연남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건물은 상주 경비원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비원이 퇴근하는 밤 9시부터 이때부터는 아예 자동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전용 출입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빌딩에 리우 씨는 어떻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필 그녀가 빌딩에 들어선 이날 경비원 아저씨가 평소보다 이른 오후 6시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도착한 시각은 8시였죠. 자동 시스템이 작용하는 오후 9시까지 딱 1시간 그 1시간이라는 허술했던 틈새에 별다른 통제 없이 건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에 그 실종이 된 당일에 리우 씨가 건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목격자는 이 입주민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당시에 빌딩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 여성이 아이를 아는 채 황급히 들어오는 것이 기억난다고 말합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어딘가 당황한 모습이 영역해서 유독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죠. 문제는 그녀가 리우 씨를 목격한 그 시점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쟁점이 된 건물 안에서 그녀가 11층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건 아닐까요?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네, 총 3개가 있습니다. 1층 로비 그리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 주차장 하지만 주차장에서는 차량용 엘리베이터로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심지어 이것마저도 전용 리모컨이 있어야 작동했죠. 사람이 오갈 수 있는 후문이 있긴 했지만 오랫동안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서 먼지가 굳게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모녀가 이곳을 직접 걸어 나갔다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고 나가지 않는 이상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지하 1층에는 당구장이 운영 중이었는데 이곳 역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모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지하 1층에 유일하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화재 때 사용하는 비상농 출입구였는데요. 여기에 CCTV가 없는 이유는 지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 아주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사실상 이 건물 관계자 외에 그 공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죠.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리우씨가 이곳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간 건 아닐까요? 어... 그렇다 해도 왜 굳이 11층으로 올라갔고 왜 굳이 옷과 신발을 벗은 채 나가야만 했을까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 건물에 사는 주민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녀가 어쩌면 아직 건물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녀의 좀 이상한 행동을 보고 주민 누군가와 마주쳐서 충돌이 생겨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걸 은폐한 게 아니냐라는 2차 3차 의혹까지 생겨났는데요. 그 당시에 주거용 건물에서는 3층부터 10층까지 한 층에 4가구씩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녀가 누군가 마주쳐서 충돌이 생겼다면 뭔가 소리가 들렸을 텐데 입주자 중에서 그날 아무도 수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당시에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되면서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층부터 10층까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모녀를 봤냐 혹시 데리고 있지 않냐라고 묻는 거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만약 그들 중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에 강요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그냥 미궁에 빠져버렸는데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흐른 2013년 LA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실종된 대학생 엘리사렘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이 대만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그러고 보니 상황이 어딘가 유사한 이 모녀 실종사건 또한 이건 대만판 엘리사렘 사건이 아니냐 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고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그들은 사라진 리우씨의 신분증과 은행 카드 의료보험 카드 사용 흔적을 훑어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어떠한 생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함께 실종된 4살짜리 딸도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9살이 되어 있을 텐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지만 전국 어디에서도 아예 입학 기록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만에서는 이 두 모녀의 행방에 대해 많은 추측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단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나마 상황이 좀 변한 게 있다면 모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이 빌딩 이 고급 빌딩에 들어서면 이젠 어쩐지 오싹한 느낌이 든다면서 여긴 해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판 엘리사렘 사건 과연 11층에서 사라진 두 모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8월 5일 오전 6시 미국 플로리다주 보인튼 비치에 살고 있던 26살의 달리아 디폴리토는 집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에게 키스를 한 후 아침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2km 정도 떨어진 헬스클럽에 도착을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참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죠. 오전 6시 40분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인은 보인튼 비치 경찰서였는데 달리아의 남편 마이클 디폴리토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클과 달리아 이 두 사람은 결혼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달리아 집 앞에는 이미 경찰차가 에어쌓고 있었고 집 앞에는 다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상태였어요. 너무 놀란 달리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그녀를 저지했죠. 이른 아침 운동을 간 사이 괴한이 침입을 했는데 마이클이 총에 맞았고 안타깝게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 확인하시죠. 달리아는 남편의 사망 소식에 울부짖으면서 몸을 떨었고 경찰은 최대한 그녀를 위로했죠. 어쨌든 사건 이후 달리아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침입사건이 아닌 것 같다면서 혹시 주변에 남편과 원한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달리아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예상 외의 스토리였죠. 마이클과 달리아는 1년 전인 2008년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까지 가기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마이클이 전부인과 여전히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2009년 2월 마이클이 이혼 도장을 찍은지 단 5일 만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정식으로 부부가 된 후에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집안에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은 침실과 거실을 다 해집어놓으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건 마약이었죠. 사실 마이클에게는 과거 마약을 팔다가 체포된 전과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보호관찰 중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집안에서 마약이나 다른 위험한 게 발견되진 않았지만 달리아는 그날까지 마이클의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또 있는지 그녀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뒷조사를 하던 중 마약거래 전과뿐만 아니라 과거 마이클이 사기 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내게 되죠. 달리아는 남편의 이 숨겨진 과거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 사이 다툼까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남편의 전과기록을 알고 있던 달리아는 경찰에게 어쩌면 그 주식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마이클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고 그 중 한 명이 마이클을 죽인 게 아니겠냐라고 진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경찰의 반응 의외였죠. 싱겁게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달리아씨 우리한테 비디오가 있어요. 잠시 후 조사를 받고 있던 이 방의 문이 열렸고 남편 마이클이 덤덤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왜 말하면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달리아는 결혼을 한 후에야 남편의 정과기록을 알게 됐다고 말했지만 마이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 아내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이클의 사실 기록들이 성실한 사람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칠 만한 머리와 약간의 재산이 있던 사람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이클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경찰이 붙잡더니 몸을 수색합니다.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심지어 무단행단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아무리 보호관찰 중이라지만 경찰이 갑자기 집을 급습하는 건 너무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자신이 뭔가 경찰의 주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집수색을 하러 왔던 경찰이 당신이 마약 거래를 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귀뜸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마이클에게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그가 건수를 잡히길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후에도 불신검문이 계속됩니다. 운전하던 중에 경찰이 뒤따라오질 않나 무작정 차를 막 수색합니다. 그렇게 몇 달간 온갖 수모를 겪었죠. 과연 누가 마이클을 간절히 감옥에 넣고 싶었던 걸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아내 탈리아 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마이클은 아내를 전혀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자신이 지금 이렇게 경찰한테 무언가가 걸려서 또다시 체포될 수도 있으니 그 상황을 대비해서 자신의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아내 달리아 명의로 바꿔놓게 되죠. 이게 바로 달리아가 원하던 결과입니다. 남편의 재산이 점점 자신의 앞으로 바뀌어오자 그녀의 욕망이 더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마이클 한테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스타벅스 음료 한잔을 건넸죠. 마이클이 몇 모금을 마셨는데 맛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버려버립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꼬박 며칠을 알아 누워야 했는데 추후에 알고 보니 음료 안에는 자동차 부동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달리아의 짓이었죠. 달리아는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남편이 자신의 계획대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자 아예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달리아 자신과 과거의 깊은 관계였던 전 남자친구 모하메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혼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마이클이 걸핏하면 자신을 거칠게 때린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건 동정표를 얻었고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지면서 모하메드는 달리아와 함께 마이크를 처치할 만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모하메드는 이 계획들이 단지 남편을 다시 교도소에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달리아는 진심으로 남편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달리아가 남편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극물을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계획을 털어놓는데 이때 모하메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거 어딘가 뭔가 너무 선을 넘었는데 라는 걸 직감했고 발을 빼려고 했는데 모하메드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달리아는 이번엔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하기로 결심했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죠. 모하메드는 심각한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달리아의 이 살인 계획을 모두 다 털어놨고 경찰은 그녀를 확실하게 검거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을 텐데요. 경찰이 세운 작전 우선 모하메드 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두 사람의 만남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2009년 7월 30일 주유소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모하메드가 네가 원한 대로 청부 살인을 해줄 수 있는 킬러를 구했다 하면서 연락처 하나를 건네게 돼요. 그 번호는 킬러가 아니라 위디진이라는 현직 경찰관의 연락처였죠. 상황이 정말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8월 1일 킬러로 위장한 경찰관 진과 달리아가 드디어 접선했습니다. 이때 진이 물었죠. 당신 정말 남편을 죽이고 싶습니까? 달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변하는 거 없어요. 전 이미 결심했어요. 5000% 정도요? 그리고 그때의 모습 또한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날 달리아는 현장에서 보증금 1200달러 그러니까 약 150만원을 건넸고요. 살인을 끝내고 난 후 8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게다가 알리바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이 마이크를 죽이는 동안 자신은 체육관에 가있겠다고 약속했죠. 드디어 4일 뒤인 8월 5일 이른 아침 달리아는 정확히 오전 6시에 집을 떠났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 가짜 범죄 현장을 만들었어요. 40분 후에 남편 사망 소식을 알렸고 달리아가 급하게 돌아왔을 때 이미 이 집은 정말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꾸며져 있었죠. 폴리스 라인 쳐져 있어요. 사진 작가가 증거를 잡는 듯 연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달리아는 어땠을까요? 완벽한 범죄가 성사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인지 아까 영상에서 본 달리아는 울부짖는 듯 했지만 그날 앞에 있었던 경찰에 따르면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리얼리티 TV쇼 카스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달리아의 눈물 연기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고 정말 여우 주연급의 충격 연기가 이 한국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그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던 달리아는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남편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라고 울퍼가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픈 사람이 많은 것처럼 설명했죠. 그런데 잠시 후 더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되죠. 달리아 앞에 그녀와 거래했던 가짜 킬러가 수갑을 찬 채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너 이제 당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압박했죠. 달리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했는데요. 그렇게 부정하면 할수록 죄는 더 커지는 걸 전혀 몰랐겠죠. 이 사건의 화룡점정은 잠시 후 남편 마이클이 멀쩡히 살아서 등장했을 때입니다. 달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요.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면서 남편 마이클에게 두 팔 벌려 달려가더니 안겼죠. 이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서 정말 심하게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달리아의 쇼가 끝났습니다. 제보와 증거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달리아는 1급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됐죠. 하지만 범죄 모의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있을 만큼 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리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걸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달리아의 주장이 정말 너무도 황당해요. 사실 자기는 잠복경찰이 가짜 청부 살인업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게 리얼리티 쇼 카스의 추적 촬영 일부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는데 왜 그랬냐 남편 마이클이 예전부터 리얼리티 프로에 출연을 해서 유명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인청부를 하는 아내 역할을 연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여자 정말 너무 대단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남편이 요구한 대로 짜여진 남편의 시나리오라는 그녀의 진술 이게 재판에서 먹혔을까요? 배심원단은 단 한 명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최종재판에서 달리하는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다소 느끼셨을 텐데 일각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TV쇼에 담아서 방영했다라는 것에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총류를 위해서 뭔가 장면을 억지로 연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죠. 살인청부라는 소재가 사실 자극적이긴 합니다. 게다가 범죄자가 경찰 품에 안겨서 눈물을 짜내는 장면은 어디서도 쉽게 포착하기 힘들죠. 이 부분에 대해 제작진은 자신들은 사건에 전혀 관여하거나 연출된 장면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저 제보를 제보를 촬영을 하다가 생긴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합니다. 유죄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달리아는 굳건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항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녀는 현재 플로리다 한 교도소에 수감돼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달리아는 또 다른 별명 희대의 악녀로 불리고 있죠. 어쩌면 제가 토미에서 다뤘던 수많은 범죄자들은 달리아처럼 잔혹하게 미리 살인을 모의하고 또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 좋게도 달리아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진 아주 희귀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를 잡기 위해 펼쳐진 이 영화 같은 검거 작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몰래카메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면서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희대의 악녀 달리아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평소 보드카를 즐겨 마신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홍차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진 속에서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찬에서 홍차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 벌어진 한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홍차는 더 이상 평범한 음료가 아닙니다. 오늘은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싸면서 한편으로 러시아 사약이라고 불리게 된 한 홍차와 관련된 살인사건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그는 본래 러시아의 연방보안부인 FSB에서 장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약 12년 동안 국가요원으로 착실히 복무하면서 각종 국가기밀 사건을 다뤘는데 그러던 1998년 11월 17일 리트비넨코는 FSB 수장으로부터 누군가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라고 폭로하게 되는데요. 그로서는 목숨을 내놓고 말하는 정말 인생의 중대사였습니다. 먼저 암살의 대상은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의 부석이자 재벌이었던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그리고 이것을 지시한 그 당시 FSB 수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암살을 명령했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푸틴이라는 러시아 거물급 인사가 몰래 지시한 사항을 무참히 공개해버린 리트비넨코는 결코 무사할 수 없겠죠. 이후 그는 FSB에서 해임되었고 2000년 모스크바를 떠나 영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망명 후에도 용감한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틴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을 영국에서 두 권이나 출판하면서 이 러시아를 향한 반정부 활동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특히 그에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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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다보기 블루잉 업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계를 고발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들어 있어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 하나는 1999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아파트 폭발 사건이 테러가 아니라 푸틴을 권자에 오르게 하기 위한 러시아의 자작극 이라는 내용이었죠. 이렇듯 전직 러시아 비밀경찰 출신에다 러시아가 감추고 싶은 비밀을 폭로하고 다니는 경계에 서있는 리트비넨코는 러시아가 그를 실눈뜨고 주시하는 것에 개의치 않았고요. 오히려 2003년부터는 영국 해외정보기관인 MI6에 들어가서 러시아 조직 범죄 전문가로 활동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러시아 마피아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게 되는데 마피아들이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정보는 1990년대 푸틴이 보좌관 시절에 폭력배들과 긴밀한 협력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정말 푸틴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정보들이었겠죠. 이렇게 점점 위험하게 푸틴과 적을 지게 된 리트비넨코 아무리 영국으로 망명했다 한들 그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2006년 10월 초입니다. 수상해 보이는 남자 두 명이 영국에 도착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안드레이 루고보이 그리고 드미트리 코브튼 두 사람 모두 러시아 비밀요원 출신으로 런던에 리트비넨코의 암살을 명령받고 오게 된 것이었죠. 요원들은 자신들의 희생양이 살해되는 상황을 이각도 저각도로 고상했고 이 암살 계획에 치명적인 독극물인 폴로늄 210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폴로늄은 그 독성이 청산가리의 250만배로 추정되는 끔찍한 방사성 물질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FSB 실험실에서 이걸 휴대용 살인무기로 개조해서 요원들에게 나눠줬던 것이었죠. 두 사람은 암살무의 실험을 마치고 곧바로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들이 리트비넨코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요원들 중 안드레이 루고보이가 그와 전 FSB 동료였기 때문인데요. 1990년대부터 함께 수행원으로 일했던 만큼 알고 지낸지도 꽤 됐고 덕분에 컨택이 수월했습니다. 루고보이는 비즈니스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면서 리트비넨코를 미팅룸으로 불러냈고 그는 그 무렵에 푸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열심히 러시아 정보기관 원들과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에 응하게 됩니다. 목표물이 독착하기 전 요원들은 미팅룸에다가 음료를 준비해놓고 그 안에 미리 폴로늄을 살짝 떨어뜨렸겠죠. 이윽호 리트비넨코가 도착했고 오랜만에 만난 전 직장 동료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요원들은 그가 그 음료를 마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하면서도 눈은 무의식적으로 컵을 향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리트비넨코가 눈치를 챘던 걸까요? 그는 그날따라 쉽사리 잔을 들지 않았고 당황한 루고보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첫 번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요원들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러시아로 쉽사리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트비넨코에게 접근을 했고 새로운 암살 계획을 짜게 됩니다. 같은 해 11월 1일 루고보이는 오후 3시 30분쯤 리트비넨코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 얘기가 있으니 지금 런던의 한 호텔로 와달라고 말했죠. 이번에도 순순히 응한 뒤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호텔 안에 있는 한 고급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곧이어 다른 남살자 다른 요원인 코브툰도 이 자리에 합석하게 됩니다. 테이블에 앉아 여러가지 이야기를 남고 있는 이 남자들에게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술을 권했는데요. 이때 리트비넨코는 괜찮다면서 사양합니다. 그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루고보이가 어? 내가 마시던 차가 좀 남아있다면서 권합니다. 리트비넨코가 시선을 돌려서 주전자를 보니까 이미 어느정도 마시고 차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 온도도 차가웠습니다. 이때 이때 그가 긴장감을 놓았을까요? 그는 주전자를 들어서 자신의 컵에 반컵 정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입에 가져가지는 않고 컵을 손으로 만지작 거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그는 잔을 들어서 입을 조금 축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혀끝에 닿은 이 차의 맛이 홍차라기보다는 좀 씁쓸한 녹차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 식어서 그런가 그는 영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서너 모금 입을 축이게 되고는 더이상 마시지 않았죠. 이렇게 세사람의 짧은 대화는 끝이 났고 리트비넨코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나선 직후부터 심한 복부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아까 먹은 음식이 이상했나? 라고 생각하기 그 정도가 너무 심각했는데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그는 결국 쓰러졌고 응급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병의 원인을 바로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손을 써볼 새도 없이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버립니다. 이후 그는 심각한 골수손상 장기손상을 입었는데 이게 너무도 치명적이었던 나머지 며칠 만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리트비넨코는 직감적으로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되죠. 중환자실로 옮겨온 그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다가 아 호텔에서 마신 차에 독약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를 밟아가던 중 푸틴 대통령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후에 눈앞에 지금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언론의 인터뷰에 응했고 이 푸틴의 암살 음모를 저승사자의 날개짓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러시아 정부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리트비넨코는 홍차를 마신지 약 2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영국 경찰은 리트비넨코의 소변과 체내에서 폴로늄 210을 발견하죠. 이 폴로늄은 독성이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핵 원자에서 극소량으로만 추출되는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공적으로 이걸 만든다 해도 전세계 연간 생산량이 100g 정도에 불과할 만큼 아주 비싸고 희귀한 성분입니다. 러시아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던 전직 비밀요원이 희귀한 방사성 독극물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전세계가 즉각적으로 주목하게 되죠. 영국 경찰이 이렇게 사망 원인을 밝히게 되자 루고보이와 코부튼이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묶었던 호텔에서 폴로늄이 발견이 되면서 언론도 이 요원들이 러시아 정부의 사주를 받았을 거라고 추정하기 시작했죠. 현실적으로 그 비싸고 희귀한 폴로늄을 사례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리트비넨코를 그만큼 죽일 만큼 미워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 폴로늄은 자연스럽게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목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영국 입장에서는 확실한 물증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거물급인 푸틴을 기소한다는 것이 영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전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서 모르세로 일관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다 알지만 다 모르는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후에 방사능 홍차 이건 푸틴 정권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푸틴은 자신을 비판하고 있던 리트비넨코의 죽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야 너 나한테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는 어떤 일종의 사례로서 보여주게 된 거인데요. 노골적인 경고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것을 푸틴을 향한 음모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리트비넨코의 죽음을 둘러싼 대중적인 가설일 뿐 일각에서는 리트비넨코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연출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푸틴한테 악심이 있으니까 전세계적으로 푸틴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직접 폴로늄 210을 사용했다라는 주장이죠.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방사능 홍차를 마신 후 한 남성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5살짜리 꼬마도 쉽게 이해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제로 남아버리면서 진실은 묻혀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 사건이 역사가 되면 그때 정의는 살아날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난 1995년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마이크 타이슨 대 피터 맥닐리의 경기 중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은 후대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타이슨의 뒤쪽 관중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듯한 한 사람. 그런데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최초로 보급되기 시작한 건 2000년도. 사진은 1995년도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진 속 인물이 시간여행자가 아니냐라는 논쟁이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물건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새롭게 나온 디지털 카메라로 판명되면서 이 해프닝은 싱겁게 끝이 납니다. 시간여행자 전 무조건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기술이 멀뜩히 발전한 미래가 올 거고 그땐 미래의 누군가가 과거의 우리를 보러 올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자신이 시간여행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 공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 12월 19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미국 45대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던 예비 후보의 이름은 앤드류 바시아고 그는 1961년생으로 미국 명문대 UCLA에서 역사학을 공부했고요.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 석사학위를 비롯해서 총 5개의 학위를 취득한 소위 미국의 엘리트였죠. 뿐만 아니라 최소 IQ가 148 이상이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는 맨사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이래 그는 LA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포틀랜드에 있는 로스쿨에 갔고요. 환경법을 전공하고 1996년 워싱턴 번호사협회의 정식 회원이 되죠. 이렇게 화려한 이력에서 보여지듯 그는 차근차근 미국의 상급 코스를 밟아온 유능한 변호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시아고는 깔끔한 일처리로 인해서 좋은 평판을 가져왔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정직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그야말로 존경할만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학벌의 능력 게다가 평판까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건 어쩌면 그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치밀하게 설계한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요. 이 바시아고의 어떤 선거 포보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유능한 엘리트 변호사가 내뱉는 말들이 충격적이다 못해 약간 정신이 나갔다고 여겨질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장하게 대중 앞에 나선 그가 내뱉은 말은 저는 시간여행자 입니다. 에? 타임머신 타고 과거하고 미래 오가는 그런 시간여행자 요? 당연히 믿기 힘든 말이죠. 이게 대통령 후보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에 약간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바시아고는 어쩐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믿기 힘든 그의 과거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가기 시작했죠. 앤드류 바시아고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부터 명석한 두뇌가 돋보였습니다. 학업능력도 습득능력도 누구보다 빨랐죠. 그렇다 보니까 그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인디고 차일드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인디고 차일드라는 건 1970년대에 심리학자이자 심령술사였던 낸시 엔테프가 고안한 개념인데 약간의 텔레팟이나 염력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춘 어린아이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어렸을 때 영재이자 또 인디고 차일드로 분류된 바시아고 그런데 7살이 되던 1968년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어딘가로 향하게 돼요. 참고로 당시 아버지는 파슨스 코퍼레이션 이라는 엔지니어 회사의 연구원 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중심의 방위 정보 보완 시스템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곳이었죠.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간 곳에서 바시아고는 1968년부터 72년까지 무려 4년간 미국 정부의 1급 비밀연구에 실험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이름은 페가수스 프로젝트 이건 62년부터 72년까지 CIA 그리고 미국 국방성 산하의 핵심 연구조직인 DARPA가 합작으로 진행했던 1급 기밀 프로젝트 였습니다. 바시아고의 아버지 역시 이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 중이었는데요. CIA는 미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곳이죠. 그런데 DARPA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고도의 기술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최초의 인터넷이 탄생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아니 그렇다면 그때 진행된 그 1급 비밀연구란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시아고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한 건 다름 아닌 시공간 탐험. 이곳에 있는 연구자들의 목표는 시간여행과 순간이동을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실험 대상자들은 대부분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많은 성인들이 이 실험에 참가를 했지만 대부분 시공간 여행을 한 후에 점차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이들이 빠지고 어린아이들을 적용하게 되죠.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아직 순수해서 그런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것을 별 문제없이 받아들였고요. 특히나 연구원들은 조사를 하던 중에 나이가 어릴수록 이 시공간 여행이 훨씬 수월하다는 걸 알아냈죠. 7살이던 바시아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의문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시공간을 이동하는 게 가능했던 걸까요? 심지어 이게 1960년대 가능한 기술일까요? 바시아구에 따르면 시공간 이동의 비결은 니콜라 테슬라 연구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진 천재 발명가인데 토요미스트리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면 테슬라는 전신줄을 이용해서 전기를 다수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형광등, 리모콘, 라디오, 엑스레이 역시 그가 직접 개발을 했거나 보완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였죠. 테슬라는 생전에 지구상의 모든 곳에 정보와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 왔는데요. 그래서 개발해낸 특수장치가 일명 테슬라 코일입니다. 이건 60미터의 거대한 기둥이었는데 끝에 금속구가 빛나고 있고 배선이 혈관처럼 둘러싸여 있어요. 이 장치는 순간적으로 수백만 볼트의 고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 코일과 순간 이동의 연관성은 좀 복잡한데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코일을 통해서 특정 물체의 강력한 자기장을 걸게 되면 물체를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연모론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 실험 토미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거 역시 테슬라 이론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어떤 승조원은 여기서 시간여행까지 경험했다는 주장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바시아고의 시간여행으로 돌아와서 페가수스 프로젝트에서 테슬라 토이를 토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타임머신을 설계해 냅니다. 이게 높이 8피트 팔각형 모양의 기둥 두개를 약 10피트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세운 모양이라고 하는데 바시아고는 이 기계를 이용해서 첫 실험에 참여를 했고 기적적으로 뉴멕시코까지 순간이동 되었다고 말했죠. 이날은 시간여행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단순한 공간이동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그는 점점 익숙해졌고요. 몇 시간씩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3년 링컨의 겟티즈버그 연설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진은 당시 겟티즈버그 연설에 찍힌 사진인데 바시아고는 가운데 서있는 어린 소년이 자신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865년 링컨이 암살되던 밤 그 저격 현장인 포드 극장에 자신이 6번이나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직접 암살을 목격하진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링컨이 총을 맞았을 때 극장의 위층에 자신이 있었고 총소리가 들리고 나서 극장에 벌어진 그 군중의 소동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하죠. 아주 생생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그를 과거로 보낸 이유는 뭘까요? 사실 단순했습니다. 워낙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가 빠져들긴 하지만 참 영화에나 볼법한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바시아고는 자신이 과거로만 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2045년 미래로도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에머랄드와 강철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를 봤다고도 말했죠. 뿐만 아니라 아예 지구를 벗어나서 화성으로 순간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정부로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인류가 그곳에 이주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그를 보냈다고 합니다. 시간여행은 그렇다 쳐도 우주여행까지 정말 믿기 힘든데요. 2008년 바시아고는 이런 자신의 화성 순간이동을 통해서 본 외계 생명체 건물 숲 동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논문을 작성했고요. 이걸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에 제출하게 되죠. 협회 측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출판을 거부했습니다. 바시아고 이 사람은 희대의 거짓말쟁이 이거나 또는 망상가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미친놈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도 왜 계속해서 자신이 시간여행자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가 저는 더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정말 그가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진실은 아닐까요? 그렇다 해도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 시간여행 기계 타임머신은 왜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바시아고에 따르면 타임머신을 개발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실험을 계속하고 또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운영 중단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그의 두 번째 주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시아고는 자신과 함께 페가수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버락 오바마를 지목했습니다. 당시 오바마는 19살 나이에 베리 소테로라는 이름으로 화성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바시아고는 오바마 본인이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뭔가 유명인을 편습시킨 관종같은 주장으로 바시아고는 당연히 희대의 조롱거리가 되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점점 그를 신뢰하고 빠져드는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백악관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이 주장을 부인해야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페가수스 프로젝트가 진짜 존재하는 거라고 말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꽤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그 증인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 총사령관 출신이자 52년부터 61년까지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 의 증소녀 로라 아이젠 하워 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증소녀 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말하길 자신도 바시아고와 마찬가지로 2006년 엑스요원이라고 불리는 한 남성과 함께 화성으로 시공간 이동을 하도록 징집되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극적으로 이 실험에 참가를 피하게 됐고 이후에 그는 그 실험이 페가수스 프로젝트의 연장선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말할 만한 허브맥랑할 거짓말 같진 않았죠. 또한 로라에 따르면 자신의 증조부인 아이젠 하워 역시 연합군 총사령관 시절부터 외계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심지어 외계인과 협상을 시도했다고 하죠. 사실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 국방부의 전 상임 군문 이었던 티모시 구두 그는 2012년 2월 영국 B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1954년 2월에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팜스프링 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2월 20일부터 20일부터 21일까지 전역 행적이 아무데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어디서 뭘 했는지는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밝힌 바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때 극비로 뉴멕시코 공공기지로 이동을 했고 FBI의 안내를 받아서 세 가지의 외계종과 세 번의 비밀 회의를 가졌다 라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사실 아이젠하워 외계인의 만남은요 지난 수년간 음모론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고위관리가 이렇게 그 사실을 확인해준 건 공개적으로 시인한 건 처음이었죠. 그래서 이 증언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2010년에는요 미국에 있는 헨리 맥클로이 의원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외국인과 접촉을 했다라는 내용이 적힌 극비 문서를 내가 직접 확인했다라는 발표도 있었어요.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참고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재임했을 때 페가수스 프로젝트의 주축이 되는 DARPA 부서를 직접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런 행적으로 비춰봤을 때 중소녀 로라의 주장대로 미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외계 문명과 접촉하고 있다는 게 전혀 허우맹랑한 것 같진 않은데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바시아구로 돌아와서 자기가 직접 실험자로 참여했다는 그 주장은 사실일까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특수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시간여행을 보냈다. 그리고 외계 문명과 접촉하게 했다? 바시아구가 뭐라고 말이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기술을 공개할 거다라고 공표합니다. 이걸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지만 결국에 모두가 이 고도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강력한 주장이었죠. 시간이 지나 대선이 다가왔고 그를 신봉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선에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2024년 바시아구는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가 미래를 여행했을 때 분명 자신이 2016년과 2028년 사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앤드류 바시아구는 지금도 수많은 강연과 팟캐스트 그리고 인터뷰에 흠쾌히 응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아니 전세계 최초의 시간여행자 대선 후보 바시아구 그의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결국 2028년이 되기 전 분명히 드러나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히어로몰인 어벤져스 그중에 지난 2019년에 개봉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여기에는 히어로 외에도 악당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타노스가 있었습니다. 이 타노스는 건틀렛이라는 무기가 특징인데요. 화려하게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장갑이죠. 이 장갑을 착용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마냥 허구적일 것만 같은 이 황금장갑 건틀렛이 사실 실제 모델이 있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스페인 남부에 있는 안달루시아 지역 말라가의 도시 론다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인구 3만 5천명의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아찔한 절벽 위의 마을이 형성되고 있고 또 이 협곡을 잇는 상징적인 돌다리가 있어서 유럽 내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도시의 중심에 있는 라메르세드 성당에는 카톨릭이 공식 인정한 아주 귀중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 청동으로 손이 둘러싸여있는 모습이고 오팔과 사파이어 같은 진귀한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건틀레트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건 이게 모형이 아닌 실제 사람의 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청동 안에 있는 손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썩지 않고 지금까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식 카톨릭의 유물로 보존되고 있는 이 손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때는 1515년 3월 28일 입니다. 스페인 아빌라 지역의 한 귀족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그녀의 이름은 테레사 데헤수스 였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어릴 적부터 유독 종교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뺏은 이야기는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아이는 점점 성직자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테레사가 12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평소 지병으로 고생하던 어머니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테레사는 시리에 빠졌고 매일 밤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떠난 저희 아버지는 결국 아이가 14살이 되던 해에 그녀를 아우구스티뉴스 수녀원에 위탁하게 되죠. 테레사는 여기서 6년간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수녀교육을 받게 되죠. 20살이 되던 해에 가르메 수녀원에 입회했고 가장 힘들다는 간호사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말 극진이 환자들을 돌봤는데 1538년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말라리에 걸렸고요. 어쩔 수 없이 요양차 잠시 수녀원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아주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평소처럼 기도를 하던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그녀의 앞에 빛이 쏟아지더니 그 사이로 한 소년이 나타나요. 소년이 말하길 나는 테레사의 예수다 라고 말했고요. 다시 빛 사이로 사라져버렸죠. 아주 짧은 경험이었지만 강력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몸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환각과 환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종교적으로는 이런 걸 환시라고 해요. 환시는 하늘의 계시나 영감을 받는 체험을 말하는데요. 그 후로도 테레사 수녀는 지속적으로 계속 환시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경험들을 기록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8개월이 지났죠. 완전히 병에서 회복한 그녀는 드디어 수도원으로 복귀합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돌아온 수도원이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 당시에 수도원이라는 곳이 모두에게 개방이 되면서 세속적인 것에 물들고 있었고 물란해져 가던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파티를 파티를 열어서 사교행위를 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죠. 테레사 수녀가 이건 개혁이 필요하다 하면서 수도원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물론 내부의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개혁이라는 건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잘 되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또다시 결정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어느 때처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옛날 환시에서 봤던 남자아이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황금색의 긴 창이 들려있었고 끝에는 불이 붙어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때 소년이 테레사의 심장쪽을 향해서 이 창을 깊숙이 찔러 넣어요. 이게 환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비명을 질렀다고 하거든요.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서 너무 현실과 같았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렸죠. 그랬더니 여전히 가슴 한켠이 욱신 거려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정말 놀랍게도 가슴에 선명한 붉은 자국 그러니까 카톨릭 에서 얘기하는 성흔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성흔이라는 건 스티그마타라고도 불려지는데 지금까지도 연구가 활발한 어떤 초자연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종교인들이 몸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생긴 상처와 비슷하다고 전해지죠. 한 예로 지난 1968년에 사망하신 이탈리아의 파드레피오 신부는 20대 때부터 손에 성은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사망하실 때까지 약 50년간 매일 상처에서 피가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 정도면 건강상 좀 위험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은 빈혈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으셨고 대신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장갑을 끼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도 확인되시죠. 그는 사망하신 이후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 공식적인 성자로 추대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종교인들 중에서 내가 성은이 생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약 3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교황청에 인정을 받은 건 20% 정도죠.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 원인이 뭔지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테레사 수녀로 돌아와서 그녀한테 성은이 생겼다 라는 소문이 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힘을 받아서 대대적인 수도원 개혁에 성공하게 되죠. 마침내 테레사 수녀는 32개의 수도원을 창립까지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평생을 못 마치시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요. 결국 1582년 10월 테레사 수녀는 6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장례가 치러졌고 그녀의 관은 수도원 인근 지역에 안치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남성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어요. 무슨 냄새지? 하고 무덤 주위를 맴돌았죠. 냄새의 근원을 찾아 봅니다. 그런데 식물 같은 꽃도 없고 여기에는 향기가 날 만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긴 냄새가 너무 강했다고 해요. 결국 이 소문은 가톨릭 교단에 까지 알려졌고요. 교단에서 혹시 모르니 테레사 수녀의 무덤을 정밀하게 조사해보자 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매장이 된 지 5개월 만에 그녀의 관뚜껑이 다시 열려요. 이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죠. 5개월이나 지났으니까 관도 낡아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신 만큼은 정말 어제 사망하신 것처럼 전혀 썩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단에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요. 그리고 시신을 살펴보게 했죠. 혹시 무슨 처리가 된 게 아닌가 방부 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신 뿐이에요. 무덤가를 맴돌던 그 향기 역시 시신 에서 나고 있었죠. 이런 기이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다.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좀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 이건 스페인의 기후적인 특징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지역이 여름에는 굉장히 높고 건조한 건기가 지속되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우기가 이어집니다.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굉장히 늦게 된 거일 뿐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시신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신이 시랍현상을 거친 뒤에 밀랍화된 거라고 주장했죠. 시랍현상 이라는 건 시신의 수분과 피가 다 외부로 빠져나가서 미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은 계속 있으면서 가톨릭 교단은 차라리 시신을 부검하자 라고 결정했고요. 기이한 사실이 드러나죠. 시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테레사 수녀의 몸 특히나 심장 역시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 특이한 점은 심장에 예리한 도구로 찔린 듯한 아주 좁고 깊은 모양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었을 때 생긴 상처라면 굉장한 고통을 유발했을 만한 건데요. 근데 이 상처가 또 일반적이지 않아요. 약간 불로 뭔가 불로 지진 듯한 꼬챙이로 여기를 뚫고 지나간 듯한 근데 이게 뭔가 기억나시죠? 이런 증거들로 종합해봤을 때 상처는 그녀가 생전에 증언했던 다 적어놨던 자신이 경험한 환시 속의 성흔과도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로마 교황청은 발각 뒤집히죠. 그리고 그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5세는 이것을 모두 승인하고 인정하고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후 카톨릭 교단에서는 테레서 수녀를 기르기 위해서 그녀의 유해 일부를 유물로 남겨두게 돼요. 카톨릭에서는요. 모범이 된 성인의 어떤 유해 혈액 또는 사용한 물건까지도 유물로 보관을 하고 이걸 후대 보물처럼 간직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테레사 수녀의 심장은 지금까지도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 속의 이 가운데에 보시면 유리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장식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팔도 보관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스러운 물건이 되겠지만 저에게는 살짝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 영상 초기에 보셨던 그녀의 손 청동으로 감싸져서 스페인에 있는 라메르세드 성당에 전시되어 있죠. 와 근데 신비로운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손은요 그녀가 사망한 게 지금 1582년이에요. 그때 이래 지금까지도 썩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알려지긴 그렇게 했지만 저는 분명 교단 측에서 아까 심장이나 팔도 방부제 처리를 했던 것처럼 거기에 무슨 처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스토리는 400년 이상 동안 그대로다 라고 알려져 있고 이건 타노스의 건틀렛의 모티브가 되어서 영화에서 재현이 됐던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미스테리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토미통에서 아시겠지만요. 400년 아니 450년간 썩지 않고 보존되고 또 다른 신체의 일부를 보존을 해서 성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상황 그녀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후대에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주 인간적인 발상으로 정말 카톨릭에서 신자들에게 어떤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밀랍과 방부처리를 해둔 것은 아니냐 그리고 거짓 포장하는 건 아니냐라고 세속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거짓과 기만가는 가장 거리가 멀어야 할 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에 우리가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털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